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개관을 할 때 사도행전 구조를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증거했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보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것에 슬퍼할 결도 없이 그들은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여기서 주목해서 좀 볼 표현이 있어요. 큰 박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박해를 통하여서 어디를 도망하였거나 숨어있었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가했더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암시하는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1절에 쓰여진 이 흩어지나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사용해보면 농부가 씨를 사방에 뿌리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는 농부 입장에서는 능동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씨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뿌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초대교회에게도 임한 이 박해가, 이 핍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흥의 역사에 나타나는 수순으로 보이지만 이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흩어지는 가정이 단순히 그들에게 어떠한 고난을 속에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계획 아래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핍박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임하는 그냥 답답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더 가르쳐주길 원하시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 더욱더 그 어려울 때일수록 그 주님의 뜻을 더 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초점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지만 그 흩어짐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혀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이 제자들은 핍박으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유대 외에 사마리아 또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빌리빌 통해 복음이 퍼져나간 이 사마리아 성의 이 8절에 보면 그 성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의 눌린 자들이 풀리게 된 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흩어진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흩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그들이 핍박받은 것에 초점을 맞춰 숨어있거나 낙심해있거나 포기한 상태였다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담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건능에 힘입으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마술사 신문입니다. 그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매우 신기한 감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그러한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사하러 온 베드로와 유안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마술사 신문에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신기한 감경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유안에게 요청합니다. 돈을 줄 테니 이 건능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이 부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할 믿음의 초신자로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신기해하면서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막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초신자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됨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마법사 시본을 꾸짖은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음을 말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는 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라.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시몬이 회심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세상을 주인을 삼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주인을 삼았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어떤 외적 현상에 나타나는 곳에만 주목할 뿐이지 성령님이 허락하여 쉬는 그 내면의 변화 성령께서 허락하여 쉬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타난 현상에만 반응하고 나타난 현상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은 신앙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외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현상이 나타날 때는 내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요. 그 현상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가 넘쳐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때는 이러한 기분이 안 들지? 왜 이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니까요. 이미 내 안에 역사여신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외적인 것들에만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오늘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 내가 주목하고 있는 어떠한 결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내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여신 그 성령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흥에 가면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가난한 이 소녀가 부흥에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소녀가 훗날 큰 부자가 되어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11조를 가장 많이 들이게 되는 축복의 교인인 되었다라는 이러한 간증, 이러한 패턴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녀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재성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별발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앞에서 내 안에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에 있는이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 그 주님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는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현상과 문제 해결과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정말로 만족하고 그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 외에 내가 더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인생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사도행전 8장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강야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빌립을 통하여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빌립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 많은 전도의 결실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더욱이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야였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사마리아 땅 같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미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맛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지를 내려놓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 같은데 더욱이 이스라엘 남쪽 이 강야 지역은 빌립이 활동하고 있는 곳과 너무나도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가서 강야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죠. 에디오피아 넬시아가 탄 병거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넬시아가 탄 병거로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넬시를 만나게 됩니다. 국고를 맡은 넬시아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넬시아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한 기적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 아프리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빌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프리카 땅의 성교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각조차도 주님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러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주님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청교도 목사였던 존버니언 목사님이 계신 교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의 생활이 너무나도 청빈하고 다른 제수들과 달리 너무나도 모험적이니까 이 간수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간수 임의대로 이 존버니언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잠깐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보고 금방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존버니언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드디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간수가 물어봅니다. 왜 나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존버니언 목사님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이 와서 이 감옥의 제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존버니언 목사님이 간수가 원하는 대로 그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가는 길에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두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39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만난 것이 생전에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의 만남이 어떠한 의도한 계획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구원의 역사심이 오늘 이 순종한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안도로에 위치한 아소두에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한 뒤 최종적으로 가이사라에 머물며 정착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도에서 이 많은 지역들이 얼마나 긴 거리인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이 거리가 정말로 먼 거리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주님의 이끄심은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 오늘 빌립이 주님의 이끄심에 정말로 갑자기 열심히 사약하고 있는 현장을 내려놓고 강의하라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의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미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이미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께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반응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빌리가 같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타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나를 향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만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 예수님 오늘도 반함없이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함께 하여주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 근심하며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반응할 것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께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지 않은 강야로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 하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또 없는이라. 여러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법사 신문처럼 주님이 아니라 자꾸만 외적인 어떠한 현상에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외의 것들만 자꾸만 강구하면서 썩어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갈 땐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만 구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실제가 되기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권하며 나아갑니다. 마법사 신문처럼 하나님 정말로 썩어 없어질 것들 어떤 보여진 현상에만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할 것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만 초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감정 또한 나의 마음의 중심 또한 나의 생각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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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수 있는 주님인데 하나님 마법사 신문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26절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강야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강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면 그 이끄심에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곳은 강야인데요 어떡하죠? 저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보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간절히 강구하는 것 하나님 비록 아버지 그 앞에 보이는 것이 강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마른 땅일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하기 위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으로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두려워하는 염려되는 그러한 미래들 또한 들려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빌립과 같이 하나님 강야로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내가 살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으로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운명의 권능의 힘이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성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시와 같은 안오주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끈도와 심바 이끄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강야 같을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